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뉴스3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3000이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래소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직 저평가다. 거래소라는 건 사실 이게 무슨 예측기관이 아닌데 거래소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고서 비슷한 걸 내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인 거는 거래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오래 한 분들끼리 가끔 만나잖아요. 차도 한 잔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놀러 들어오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편이 갈려. 그런데 편이 갈려. 걱정된대 이거. 이거 이러다가 한번 빠지면 오지게 빠질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45%, 50% 되고 또 반대로 형님 옛날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약간 신진들이 요즘 그렇게. 아직 멀었습니다, 형님. 옛날 잣대죠.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분들 목소리가 작았어. 작년 12월, 10월달 이럴 때가 맞아요. 형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아유 형님, 세상이 바뀐 걸.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목소리가 제가 볼 때 한 55% 정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지금 3천 훌쩍 뛰어넘으면 완전 초호환 국면이잖아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초호환 국면을 몇 번 마져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호환 국면에서 경계로운 거품론, 야 이거 문제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꾸준히 많은 적은 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 국면에는 다 진짜 흥분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원래. 18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하루에 7%씩 오르고 이런 LG전자 상한가치고 현대차 20% 물시 이런 화랑 국면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풀 레버리지 땡겨나. 이런 국면에서도 회의론, 거품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제가 아까 45, 55 그랬는데 아니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55, 60 정도. 이런 것도 사실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이제 사실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자료를 냈는데 우리 주가가 사실 새해 들어서 5거래일 만에 10%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객관적인 자료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닥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자료를 간단한 자료를 냈어요. 거래소에서. PER이라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PER이 뭐예요? 주가 수익 비율인데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몇 배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져 있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아니 PER이 12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을 12년 동안 모으면 삼성전자 주식 다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PER 지표로만 보면 한국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죠. 그래서 모가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에 편입된 각국의 주요 기업을 뽑아서 이 PER 지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한국이 여전히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다. 이런 근거로 뭘 들었냐면 한국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PER이 10.6이었는데 올해 예상되는 PER이 15.4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5%포인트, 이렇게 5%가 아니지. 이게 한 50% 이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가가 더 올라갔다고 봐야죠. 10.6에서 15.4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얼마냐? 17.2였다는 거예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PER이. 그런데 올해 보면 23.7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고 일본은 더 어마무시합니다. 14.8이었다는 거예요. 2011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그런데 현재 보면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23.6.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평가가 후하다는 얘기고 중국마저도 11.5에서 16.4. 그런데 거의 중국하고 우리가 비슷한 기울기로 평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독일이 약간 부진합니다. 13.4에서 그런데도 16.3.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평가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의 어떤 PER 지표라는 게 이걸 무리만 거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주가 지수만 그런가. 그러니까 평균 주식들의 어떤 평균감만 그런가. 이렇게 보면 오늘도 삼성전자, TSMC 뛰어넘으나 이런 타이틀을 우리가 붙였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PER을 15.1배를 봅니다, 현재. 그런데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은 33.7배고 반도체 경쟁사, 반도체 경쟁사를 이건 사실 업종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TSMC가 지금 25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업들의 어떤 평균 PER 평가도 이렇게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코스피 3천돌파 기념 간담회를 증권사 CEO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모양이신데 SK증권의 김신 사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업계에 굉장히 관록이 있는 분이죠. 선배님이신데 채권 쪽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버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평가의 고리에 다시 빠지느냐를 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동감해요. 저평가의 고리. 지금 이걸 우리 주 시장을 버블을 무려 시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걱정은 해야죠. 그런데 지금 버블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증시가 다시 빠져서 저평가의 고리에 다시 빠지는지를 우리가 걱정해야지 되는 때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공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예를 그냥 우리는 늘상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뭐냐. 남북 분단도 있고요. 금융시장의 어떤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조금 후진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증시를 대하는 국민적인 정서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증시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202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100조를 넣었다는 것도 큰 변화지만은 증시에 접근하는 태도.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열심히 하면 여기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는 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치면은 과연 다른 나라의 일본의 23.7배, 23.6배. 저는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증시인지. 그래서 우리 15.4배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 비하면 물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저희 고정관념으로는. 그러나 물론 이게 지금 저평가인, 고평가인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그리고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면 더 우리 기업들 실적을 고향시키고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15.4배보다도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데 좀 적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이면 투기 같고 사기 같고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뭔가 불러서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겁나는 게 여기 지금 3,000, 2,300포인트. 저도 실수하잖아요. 3,000이라는 게 상상을 하기가 힘드니까 계속 2,000 이상.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15%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한국 증시가 그렇지. 아유, 그때 사자 그런 놈들. 이렇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길게 보시면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추세를 보셔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주가지수라는 게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뚝 우리한테 선물로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부, 기업 또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투자활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 그렇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또 인기 얻으려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대돈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아주 흥미로운 뉴스인데 미래의 세세 박현주 회장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 뉴스가 되나? 저희 유튜브로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우리 경쟁자 보니까 이제? 경쟁자보다 이게 디지털 콘텐츠는 원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증권회사 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거를 지키고 남의 거를 뺏어와야 된다라는 그거 타성에 젖어있거든. 증권사, 왜냐하면 MS 경쟁에다 이런 걸 하니까.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를 한 3년 만들어 보니까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콜라보하는 게 디지털 콘텐츠에 사실 굉장히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미래의 세세, 저희도 뭐 저하고 이 프로는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미래의 세세 증권에서 하는 자사 채널에 미래의 세세 스마트 머니라는 데가 있죠. 여기에 박현주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미팅이라는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 왜? 이게 뭐 사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에 또 언론계에 다 얘기하는 게 그냥 은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기자회견 같은 것도 거의 안 해요. 은둔의 구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어제 아주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흥미로워서 한번 출연한 걸 동영상을 쭉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이제 제 귓전에 남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기술기업들 또 성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삼성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장주, 가치주 이런 구분보다도 혁신기업이라는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테슬라류에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테슬라를 봐야 된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테슬라를 그냥 성장주에 반열로 놓지 말고 이거를 혁신기업이라고 보면 혁신이 계속되는 한 왜 그게 고평가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철수 센터장을 비롯한 이제 서철수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미래의 셋의 업종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프리미팅 같이 하면서 사실 본인이 직접 사회를 보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3프로TV 한번 모셔가지고 옛날에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 이제 정프로는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리얼하게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사원 대리 때 박현주 회장이 지점장 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실 증권맨으로서는 아주 신화적인 분인데 86년도에 동원중권 지금 한투중권이 동원중권이거든 동원중권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91년에 중앙지점장을 해요. 중앙지점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인 포스트였거든.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다면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5년 만에 지점장을 하고 96년도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강남본부장을 해요. 압구정동에 있었는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97년도에 동원중권을 퇴사를 해가지고 미래세 캐피탈을 만드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97년도에 저도 유학하기 전후 군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박현주 이사지 그때 박현주 이사가 사표 쓰고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 나가고 있다 지금. 그런 게 유비통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업계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국 1등을 하는 지점장에 전국 1등하는 본부장이니까 엄청난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 동원중권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나갔다는 걸 막 실화. 그때는 인터넷이 활발할 때가 아니라서 유비통신으로 박현주 본부장 나갔다고 그래서 미래에서 캐피탈 만들고 미래에서 자산운역 만들고 증권 만들기 1년에 그걸 보면서 사실 증권업계 대선배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 금융회사라고 봐야 되잖아요. 은행 계열사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건데 어쨌든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시왕관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기를 맞추는 일이 내일은 아니나 엄청난 변화가 있는 2021년이고 글로벌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애널리스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류용어 선생님. 그래서 나는 무슨 교수님을 모시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류용어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애널리스트라고 프리미팅을 하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업계를 지켰고 또 큰 변화의 어떤 그 요소요소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상분이면 저희가 모셔야죠. 글쎄 한번 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 방송 보시면 회장님 한번 3프로 TV에서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기 좀 뭐하시면 저희가 그 댁으로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러게 하겠나 뭐. 오시겠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떤 집인가. 하여튼 뭐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화에너지가 토탈이라는 회사랑 합작사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제가 전달해주죠. 뭐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차는 물론이고. 그런데 한화 그룹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입니다. 특별히 에너지 섹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어차피 뭐 한화라는 게 태양광 이쪽에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마는 글로벌 석유화학사죠. 토탈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태양광 산업에 더 몰두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35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2020년도부터 사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온 거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한꺼번에 주는 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역 그리고 시너지가 있는 권역으로의 확장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그 성과는 모르겠어요. 향후 어떻게 될 렌지. 그 성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저 이렇게 움츠리고 나의 위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국가도 있는 반면에 우리 대기업들 위주로 이 기회를 발돋움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전혀 뜬금은 하나가 왜 그걸 해? 현대차가 왜 그걸 해? LG가 왜 그걸 해? 이러지 않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이 가는 글로벌 M&A를 비롯한 기업활동, 투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도 우호적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가 잘 파고를 넘었다라고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전해드렸고요. 얼른 또 오늘 모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고 와서 먼저 전승지 연구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